떨리는 형식의 손에는 편지가 들렸다. 그러고 한편 끝이 떨어진 봉투는 형식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노파는 앉은 대로 한 걸음 몸을 움직여 형식의 곁에 가까이 오고 우선은 몸과 고개를 형식의 어깨 곁으로 굽혔다. 형식의 가슴은 펄떡펄떡 뛰고 우선과 노파의 눈은 유리로 만든 것 모양으로 가만히 형식의 손이 한간씩 한간씩 펴는 편지 글자 위에 박혔다. 형식은 슬픔을 억제하는 듯이 어깨를 두어 번 주더니 편지를 읽는다. 편지는 흐르는 듯한 국녀체 언문으로 썼다. 우선과 노파의 전신의 신경은 온통 귀와 눈으로 모였다. 형식은 이 형식씨 전상서라 한 것은 빼어놓고 본문부터 어제 저녁에 7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리던 선생을 배움에 마치 이미 세상을 버리신 어버이를 대한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었나이다. 7년 전 선생께 없어 안주를 떠나실 때 집 앞 버드나무 밑에서 이 몸을 껴안으시고 잘했거라 다시는 볼 날이 없겠다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것과 그때 아직도 열두 살 된 철없는 이 몸이 선생의 가슴에 메어 달리며 가지마오 어디로 가오 나와 같이 갑시다 하던 것을 생각하오메 자연히 비감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내어 울었나이다. 이렇게 이별하온 후 7년 동안 의지할 데 없는 외롭고 어린 이 몸이 부평과 같이 바람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가진 고초를 다 겪으며 동서로 표류하올 때는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으며 한숨인들 얼마나 쉬었사오리까.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평양 감옥에서 철창에 신음을 당하시는 부친을 배움이라. 13살 된 계집애 몸이 바람에 불리는 나뭇잎 모양으로 이리 굴고 저리 굴며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혀 평양 감옥에 흑물 옷을 입으신 부친의 얼굴을 대하기는 하였사오나 무섭게 여인 그 얼굴을 대할 때 어린 이 몸의 가슴은 바늘로 쑥쑥 지르는 듯 하였나이다. 이에 철없는 이 몸은 감히 옛날 어진 여자의 본을 받아 몸으로서 부친을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의 소개로 기생에 판 것은 이 몸이 13살 되던 해 가을 이로소이다. 그러하오나 이 몸을 팔아오든 200원은 이 몸을 팔아준 사람이 가지고 도망하니 부모의 혈육을 팔아 얻은 돈으로 부친의 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철장에서 신음하시는 늙으신 부친에게 맛난 음식 한때도 받들어 드리지 못한 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원안이어든 하물며 이 몸이 기생으로 팔림을 위하여 부친과 두 형이 사오일 내에 세상을 버리시니 슬프다. 이 무슨 변이오리올까 이 몸이 전생에 무슨 죄가 중하여 어려서 부친과 두 형을 오게 가시게 하시고 다시 이 몸으로 말미암아 부친과 두 형으로 하여금 원망에 피를 뿜고 세상을 버리시게 하나이까 오호라 이를 생각하오메 가슴이 터지고 골수가 저리로 쏘이다. 이 몸이 만일 저기 어짐이 있었던 들 마땅히 그때 부친의 뒤를 따랐을 것이연만은 차없다 완악한 이 목숨은 그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지하였나이다. 부친과 두 형을 여인 후 이 몸이 세상에 믿을 리가 누구오리까 선생님께서도 아시려니와 이 몸이 의지할 곳이 어디오리까 아 하늘 뿐 이로 쏘이다. 땅이 있을 뿐 이로 쏘이다. 그리하고 세상에 있어서는 선생 뿐 이로 쏘이다. 이 몸은 그로부터 선생을 위하여 살았나이다. 행여나 부평같이 사방으로 표류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리는 선생을 만날 수나 있을까 하고 그것을 바라고 이슬같은 목숨이 오늘까지 이어왔나이다. 이 몸은 옛날 성인과 선친의 가르침을 지키어 선친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몸을 허허하신 바 선생을 위하여 구태여 이 몸의 정절을 지켜왔나이다. 이 몸이 이 몸의 정절을 위하여 몸에 지니던 것을 여기 동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몸은 이미 더러웠나이다. 아 선생이시여 이 몸은 이미 더러웠나이다. 약하고 외로운 몸이 애써 지켜오던 정절은 자기야의 물거품에 돌아가고 말았나이다. 이제는 이 몸은 천지가 허하지 못하고 신명이 허하지 못할 극흥 극악한 죄인이로 쏘이다. 이 몸이 자식이 되어있는 어버이를 해하고 자매가 되어있는 형제도 해하고 아내가 되어있는 정절을 깨트린 대죄인이로 쏘이다. 선생이시여 이 몸은 가나이다. 19년의 짧은 인생을 슬픈 눈물과 더러운 죄로 지내다가 이 몸은 가나이다. 그러나 차마 이 더럽고 죄 많은 몸을 하루라도 세상에 두기 하늘이 두렵고 금수와 초목이 부끄러워 원도 많고 한도 많은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 더러운 이 몸을 던져 탕탕한 물결로 하여금 더러운 이 몸을 씻게 하고 무정한 어별로 하여금 죄 많은 이 살을 뜯게 하려 하나이다. 선생이시여 이 세상에서 다시 선생의 인사하신 얼굴을 대하였으니 그만하여도 하늘에 사무친 온화는 푼 것이라 하나이다. 후일 대동강 상에서 선생의 옷에 뿌리는 구준비를 보시거든 박명한 죄인 박영채의 눈물인가 하소서 이 편지 마치고 붓을 떼려 할 때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오나이다. 오라 선생이시여 부디 내내 안녕하시고 국가의 동양이 되셔지이다 하고 떨리는 붓으로 최차 병진 6월 29일 오전 2시에 죄인 박영채 의펴백배라 하였다. 차차 더 떨던 형식의 손은 그만 편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흑흑 느끼며 굵은 눈물을 무릎 위에 펴놓인 편지 위에 떨어뜨린다. 떨어진 눈물은 편지에 쓴 글자를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우선도 소매로 눈물을 씻고 노파는 치마로 낯을 가리오고 방바닥에 엎드린다. 한참이나 말이 없다. 마당에서는 점점 더 단김이 오른다. 형식은 소매로 눈물을 씻고 무릎 위에 놓인 눈물에 젖은 영체의 편지를 눈이 가는 대로 여기저기 다시 보았다. 그러나 형식의 눈에는 그 편지의 글자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듯 하였다. 형식은 편지를 둘둘 말아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 편지와 동봉하였던 조그마한 봉투를 떼었다. 우선과 노파의 눈물 흐르는 눈은 다시 형식의 손에 있는 봉투로 모였다. 형식은 그 봉투 속에 무슨 무거운 것이 있음을 보고 봉투를 거꾸로 들어 자기의 무릎 위에 쏟았다. 빨간 명주 헝겊으로 싼 길쭉한 것이 나온다. 형식은 실로 묶은 것을 끊고 그 명주 헝겊을 풀었다. 명주 헝겊 속에서 여러 해 묵은 듯한 장지 뭉텅이가 나온다. 형식은 그 뭉텅이를 들고 무엇을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그 장지 뭉텅이를 폈다. 형식은 응 하고 놀라우는 소리를 바란다. 우선과 노파의 눈은 그 뭉텅이로부터 형식의 얼굴로 옮았다. 그러고 형식의 뚝 부릅뜬 눈에는 새 눈물이 고임을 보았다. 우선과 노파의 눈은 다시 형식의 떨리는 손에 든 장지 조각으로 옮았다. 그 장지 조각에는 기영, 니은, 디극과 가나다를 썼다. 아이들이 처음 언문을 배울 때 써 가지는 것이었다. 그 글씨는 어리더라. 형식은 체면도 보지 아니하고 그 장지 조각에 이마를 부비며 소리를 내어 운다. 우선과 노파는 웬일인지 모르고 형식의 들먹들먹하는 등만 본다. 형식은 안타까운 듯이 그 종이에다 얼굴을 부비며 더욱 우는 소리를 높인다. 우선도 눈에 새로 눈물이 돌면서도 형식은 어린애로다 하였다. 형식은 십여 년 전 생각을 한다. 형식이 처음 박진사의 집에 갔을 때에는 영채의 나이 여덟 살이었었다. 그때 영채는 천자문과 동몽선습과 개몽편과 무제시를 읽었더라. 그러나 아직도 언문을 배우지 못하였더라. 한 번은 박진사가 국문을 배워야지 하면서 좋은 장지에 가나다를 써주었다. 그러나 어린 영채는 밖에 가지고 오다가 놀다가 어디서 그 종이를 잃어버렸다. 이에 영채는 아버지의 책망이 두려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여서 그때 13살 된 형식에게 몰래 청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형식과 영채가 말을 하지 아니하던 때라 영채는 부끄러운 듯이 반쯤 애면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저 언문 써주셔요 하였다. 이 말을 할 때 영채의 얼굴과 태도는 형식의 눈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참 어여쁜 계집애로다 하고 형식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면서 네 내일 아침에 써드리지요 하고 5월이나 되는 종이 장사집에 몸소 가서 장지를 사다가 이 종이가 그 종이다 있는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넉 장이나 써버리고야 이것을 썼다. 그것을 써서 책 사이에 끼어두고 어서 아침이 왔으면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 언문 써주셔요 하고 몰어서서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 영채의 모양이 13살 되었던 형식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박혔었다. 그 이튿날 아침의 형식은 더욱 양치와 세수를 잘하고 두루마기를 방정이 입고 그 종이 이 종이로다를 접어 품에 품고 대문에 서서 영채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생각은 마치 사랑을 하는 남자가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랑하는 처녀를 기다리는 생각과 같았다. 이윽고 영채도 누가 보기를 꺼리는 듯이 사방을 돌아보며 가만 가만 나오다가 형식의 곁에 와서는 너무 기쁜듯이 얼굴이 빨개지며 형식의 허리를 꼭 쓸어 안았다. 형식은 자기의 가슴에 치는 영채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 지금 세수를 하였는지 머리에는 물이 묻었더라. 그러고는 품속에서 그 종이 이 종이로다를 내어 영채에게 주었다. 그 종이는 형식의 가슴의 체온으로 따뜻하더라. 영채도 그 종이의 따뜻함을 깨달았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가만히 형식의 눈을 보더니 낯이 빨개지며 뛰어들어갔다. 이것이 그 종이로구나 하고 형식은 고개를 들어 다시금 그 종이와 글자를 보았다. 그 글자가 제가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안주에서 지나던 일과 자기의 그 후에 지내던 일과 영채의 이야기와 편지와 자기의 상상과로 본 영채의 일생이 번개 모양으로 형식의 머리로 지나간다. 형식은 한 번 더 입술을 불며 이것은 불식 무지간에 영채에게 배운 것 그 종이를 끝까지 폈다. 그 끝에는 새로 쓴 글씨로 이것이 이 몸이 평생에 지니고 있던 선생의 기념 이로써이다 하였다. 우선과 높아도 이 글을 보고 형식의 우는 뜻을 대강 짐작하였다. 그러고 우선은 그 종이를 형식의 손에서 당겨 한 번 더 보았다. 높아도 우선과 함께 그 종이를 보았다. 형식은 다시 무릎 위에 있는 종이 뭉텅이를 풀었다. 그 속에서는 황옥지원 한 짝과 조그마한 칼 하나가 나온다. 그 칼날이 번쩍할 때 세 사람의 가슴은 뜨끔하였다. 높아는 속으로 저것이 이태전에 김윤수의 아들 앞에서 뽑던 칼이로구나 하였다. 형식은 그 칼을 집어 안과 밖을 보았다. 안 옆에 행서로 일편단심이라고 새겼다. 형식과 우선도 대개는 그 칼의 뜻을 짐작하였다. 형식은 다시 그 지완을 집었다. 높아는 어째 한 짝만 있는고 하였다. 형식은 그 지완에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지완을 쌌던 종이를 집었다. 그 종이에는 잘게 쓴 글씨로 이것은 평양기생 개월아의 지완으로 쏘이다. 개월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르시어거든 아무러한 평양 사람에게나 물으소서 워라가 이 몸에게 이 지완을 준 뜻은 썩어진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로 쏘이다. 이 몸은 이제 힘껏 이 지완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나이다. 장차 이 지완을 대동강에서 원원이 된 오라에게 돌려보내려니와 이 한 짝을 선생께 드리미 또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이다. 하고 아까 편지의 모양으로 연월 연시 재인 박영채 읍혈 백배라 하였더라. 세 사람은 말이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제가끔 제 생각을 하였다. 한참이나 이러하다가 노파가 숨이 차서 여보시어 이 일을 어찌해요? 하고 형식과 우선의 눈을 번갈아 본다. 노파의 일생에 남의 일을 위하여 이처럼 진정으로 슬퍼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기는 처음이라. 노파는 어제 저녁에 진정으로 영체를 안고 울던 생각을 하였다. 그때 영체가 생각하던 바와 같이 노파가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영체의 입술에서 흐르는 피가 따끈따끈하게 노파의 손등에 떨어질 때 또 영체가 남들이 다 내 살을 뜯어먹으니 나도 내 살을 뜯어먹으렵니다. 하고 피나는 입술을 더욱 꼭꼭 물어 뜯을 때 노파의 마음은 진실로 거북하였었다. 그때 노파가 영체의 뺨에다 자기의 뺨을 대고 엉엉 소리를 내어 울 때에는 노파의 마음은 진실로 참사랑의 마음이었었다. 그때 노파가 마음속으로 영체를 향하여 합장 재배할 때 노파의 영혼은 더러운 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느님이나 부처의 맑은 모양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200원에서 사서 돈벌이하는 기계로 부리던 워량이라는 기생의 속에는 자기가 저라고 우러러 볼만한 무엇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고 명일부터는 영체를 자유의 몸을 만들고 자기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체와 자기와 정다운 모녀가 되어 서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즐겁게 깨끗하게 세상을 보내리라 하였다. 그러고 자리에 돌아와 벌써 코를 고는 영감쟁이를 볼 때 에그 더러운 짐승 하고 옷을 입은 대로 저 윗목에서 혼자 누워 잤다. 그때의 에그 더러운 짐승이라 함은 다만 영감쟁이의 몸뚱이가 더럽다는 뜻은 아니었다. 지금 영체의 영혼과 자기의 영혼과 하느님과 부처를 본 눈으로 영감쟁이의 때 묻은 사람을 볼 때 자연이 구역이 난 것이라. 마치 더러운 집에서 생장한 사람이 자기의 집이 더러운 줄을 모르다가 한 번 깨끗한 집을 본 뒤에는 자기의 집이 더러운 줄을 깨닫는 모양으로 노파는 일생의 깨끗한 영혼과 참 사랑을 보지 못하다가 따끈따끈한 영체에 피해 50여 년 전 제약에 묻혀 자던 깨끗한 영혼이 깜짝 놀라 눈을 떠서 백설과 같고 수정과 같은 영체의 영혼을 보고 그를 보던 눈으로 자기의 영혼을 본 것이라. 그러다가 영감쟁이의 사람을 보니 비로소 더러운 줄을 깨달은 것이라. 그러나 아침에 영체가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빙글빙글 웃으며 들어오는 양을 보며 노파의 영혼의 눈은 다시 감기어 어제 저녁에 보던 영체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영체의 육체만 보았을 뿐이다. 그때 어제 저녁의 기억은 마치 수십 년 전에 지나간 일과 같았다. 그러므로 영체가 생각하여 보니까 웃은 일이야여 할 때 노파는 옳다구나 하고 잘 생각하였다. 과연 그러하니라 하고 다시 영체를 돈벌이하는 기계로 삼으려 하는 욕심이 났었다. 그래서 영체를 평양에 보낸 후로부터 지금 영체의 편지를 볼 때까지 노파는 영체로 하여금 밤에 손을 보게 할 생각과 김현수에게 2천 원에 팔아먹을 생각만 하였었다. 그러나 영체의 편지를 보며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쓰러지고 칼과 지환과 형식의 눈물을 볼 때 어제 저녁 떴던 노파의 영혼의 눈이 뜨였다. 노파는 오늘 아침 영체에게 잘 생각하였다. 과연 그러하니라 하던 것을 생각하며 1번 부끄럽기도 하고 1번 영체의 속사람에 대하여 죄송하기도 하였다. 마치 눈앞에 영체가 보이며 흥 잘 생각하였다. 하고 노파의 하던 말을 조롱하는 듯도 하다. 노파의 눈에 늠실늠실하는 대동강이 보인다. 영체가 어떤 조그마한 바윗등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두 손에 치맛자락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려 한다. 그때 자기가 워량아 워량아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죽일 년이다. 하고 뒤로 뛰어들어가 워량을 붙들려 하였다. 그러나 워량은 고개를 돌려 씩 웃고 흥 틀렸소. 내 몸은 더러웠소. 하면서 그만 물속에 들어가고 만다. 자기는 그 바윗등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워량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 몸을 더럽히게 한 것이 내로구나. 워량아 용서하여라. 하는 듯하다. 그러고 어저께 할 수 없어. 죽으려니까. 하고 실망하는 김현수더러 여법시여 남자가 그렇게 기운이 없어. 한 번 이러면 그만이지. 하고 눈을 찡긋하여 김현수에게 워량을 강간하기를 권하던 생각이 난다. 옳다. 그렇다. 워량의 정절을 깨트린 것은 내로구나. 워량을 죽인 것은 내로구나. 하고 가슴이 타는 듯하여 입으로 숨을 쉬면서 또 한 번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하고 안타까운 듯이 두 무릎으로 방바닥을 탁탁 친다. 형식은 지금껏 이 비극을 일으킨 것이 다 저 더러운 뚱뚱한 더러운 노파라 하여 가슴이 아프고 원망이 깊을수록 지극히 미워하는 눈으로 노파를 흘겨보더니 노파가 심하게 고민하는 양을 보고 내 속에 졸던 영혼이 깨었구나 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던 도적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저 노파는 역시 사람이라 나와 같은 영체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나서 노파의 괴로워하는 모양이 불쌍히 보인다. 그러나 형식은 노파가 아까 자기 더러 나는 누구신 줄도 모르고 하던 것을 생각하니 금시에 동정하는 마음이 쓰러지고 아까보다 더한 싫고 미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형식은 한 번 더 노파를 흘겨보았다. 노파는 형식의 흘겨보는 눈을 보고 또 아이고 이를 어째요 하고 무릎으로 방바닥을 친다. 우선은 묵묵히 앉았더니 형식 더러 여보 얼른 평양 경찰서에 전보를 놓고 밤차로 노영이 평양으로 가시오 한다. 우선은 속으로 영체의 이번 행위는 마땅하다 하였다. 정조가 여자의 생명이니 정조가 깨어지면 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여자된 영체가 어제저녁 청량사 사건에 대하여 잡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였다. 그러고 영체는 과연 옳은 여자로다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여태껏 영체를 유혹하던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사상에는 모순이 있는 줄을 우선은 모른다. 영체가 기생, 오량일 때에는 기생이니까 정조를 깨트려도 상관이 없고 오량이가 영체가 된 뒤에는 기생이 아니니까 정조를 지킴이 마땅하다. 이것이 분명한 모순이연만은 우선은 그런 줄을 모른다. 우선의 생각을 넓히면 열려는 열려니까 정조를 깨트림이 죄의 언이와 열려 아닌 여자는 열려가 아니니까 정조를 깨트려도 죄가 아니라 함과 같다. 그러면 이는 선우를 전도함이니 열려이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조를 지키니까 열려는 우선의 생각에는 열려면 정조를 지킬 것이로되 열려가 아니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좋다 함이라. 그러므로 우선은 영체가 열려인 줄을 모를 때에는 정조를 깨트려 주려 하다가 열려인 줄을 안 뒤에는 영체의 정조를 깨트리려 한 것을 회하고 부끄러워 함이라. 아무려나 우선은 영체의 이런 행위가 가장 좋은 행위라 한다. 그러나 형식은 이 일에 대하여 우선이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형식도 영체가 그처럼 정절히 굳은 것을 감탄은 한다. 죽으려고까지 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정신을 보고 존경도 한다. 그러나 형식의 생각에는 우선과 같이 영체의 이번 행위가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의 생명과 같다. 우주가 만물을 포용하는 모양으로 인생도 만물을 포용한다. 우주는 결코 태양이나 북극만으로 그 내용을 삼지 아니하고 만천의 모든 성신과 만지의 모든 만물로 다 포용을 삼는다. 그러므로 창궁의 극히 조그마한 별도 우주의 전 생명의 일부분이요. 내지 지상의 극히 미세한 지 풀립 하나, 티끌 하나도 모두 우주의 전 생명의 일부분이라. 태양이 지구보다 위대하니 태양이 우주의 생명에 대한 관계가 지구의 그것보다 크다고는 할지나 그렇다고 태양만이 우주의 생명이요 지구는 우주의 생명과 관계가 전무하다고는 못할지라. 또 태양계에 있어서는 태양의 중심이로 돼 무궁대한 전 우주에 대하여는 태양 그 물건도 한 티끌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생명도 결코 일의무나 일도독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인생의 만반 의무와 우주에 대한 만반 의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충이나 효, 정절이나 명예가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아니니 대개 사람의 생명이 충이나 효의 제함이 아니요. 충이나 효가 사람의 생명에서 출함이라. 사람의 생명은 결코 충이나 효나의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실로 사람의 생명이 충, 효, 정절, 명예 등을 포용하는 것이 마치 대우주의 생명의 북극성이나 백랑성이나 태양의 제함이 아니요. 실로 대우주의 생명의 북극성과 백랑성과 태양과 기타 큰 별, 잔별과 지상의 모든 미물까지도 포용함과 같다. 사람의 생명의 발현은 다종다양하니 혹 충도 되고 효도 되고 정절도 되고 기타 무수무한한 인사현상이 되는 것이라. 그 중에 무릇 민족을 따라 혹은 국정을 따르고 혹은 시대를 따라 필요성이 무수무궁한 인사현상 중에서 특종한 것 일계나 또는 수계를 치하여 만반 인사행위의 중심을 삼으니 차 소의 도요 덕이요 법이요 유리라. 무릇 사회적 생활을 완성하려면 그 사회의 각원이 그 사회의 도덕 법률을 권권보금함이 마땅하되 그러나 결코 이는 생명의 전체는 아니니 생명은 하여한 도덕 법률보다도 위대한 것이라. 그러므로 생명은 절대여 도덕 법률은 상대니 생명은 무수히 현시의 그것과 상의한 도덕과 법률을 조출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이 형시가 배워 얻은 인생관이라. 그러므로 영체가 정절이 깨어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 함은 효와 정절이라는 일도덕률을 인생인 여자의 생명의 전체에 오인한 것이라 하였다. 효와 정절이 현시에 있어서는 여자의 심중되는 덕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여자인 인생의 생명의 소산이요 일부분이라 하였다. 영체는 과연 부모에게 대하여 효하지 못하였다. 지하비에게 대하여 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도 자기의 의지로 그러한 것이 아니요. 무정한 사회가 연약한 그로 하여금 그리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서로 영체가 자기의 의지로 효와 정에 다하여 생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렇다 가정하더라도 영체는 생명을 끊을 이유가 없다. 효와 정은 영체의 생명의 의무 중에 둘이니. 서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부는 전체보다 작은이라 이 두 의무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영체의 생명에는 백천무수의 의무가 있다. 그의 생명에는 아직도 충도 있고 세계에 대한 의무도 있고 동물에 대한 의무도 있고 산천이나 성신에 대한 의무도 있고 부처에 대한 의무도 있다. 이렇게 무수한 의무를 가진 기중한 생명을 다만 두 가지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또 부득이한 것인데를 위하여 끊으려 하는 영체의 행위는 결코 옳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순결하고 열렬한 사람이 자기의 중심적 의무를 생명으로 삼음은 또한 인생의 자랑이라 하였다. 형식은 이론으로는 영체의 행위를 그르다 하면서도 정으로는 영체를 위하여 울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영체를 낡은 여자라 하고 다시 형용사를 붙여서 순결 열렬한 구식 여자라 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이번 영체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한다. 하나는 영문식이요. 하나는 한문식이로다. 형식은 노파와 함께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탔다. 형식은 어느덧 잠깐 잠이 들었다. 번쩍 눈을 뜨니 승객들은 혹은 창에 기대어 혹은 팔을 베고 혹은 고개를 잡기고 곤하게 잠이 들었다. 서너쯤 저편 걸상에 어떤 인부 패장 같은 사람이 혼자 깨워서 눈을 번뜩번뜩 하면서 담배를 피운다. 어느덧 차창에는 새벽빛이 비치었다. 형식은 맞은편 걸상에서 입으로 침을 흘리며 자는 노파를 보았다. 그러고 더러운 계집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형식은 노파의 일생을 생각하여 보았다. 본래 천안집에 생장하여 좋은 일이나 좋은 말은 구경도 못하다가 몸이 팔려 기생이 됨에 평생에 만나는 사람이 짐승같은 오입쟁이가 아니면 짐승같은 기생들 뿐이요. 평생에 듣는 말과 하는 말은 전혀 음란한 소리와 더러운 소리뿐이라. 만일 그를 알아서 옛사람의 어진 말이나 들었어도 조금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났으련만은 노파의 얼굴을 보니 원래 천질이 둔탁한데다가 심술과 욕심과 변덕이 많을 듯하고 또 까만 눈썹이 길게 눈을 덮은 것을 보니 천생 음란한 계집이라. 이러한 계집은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가르치더라도 악인이 되기 쉬우려든 하물며 평생을 더러운 제약 세상에서 지냈으므로 짐승같은 마음은 잘할 대로 자라고 사람스러운 마음은 눈을 뜰 기회가 없었다. 그는 일찍 선이란 말이나 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선한 사람이나 덕 있는 사람을 접하여 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노파의 생각에 세상은 다 자기네 사회와 같고 사람은 다 자기와 같다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는 결코 남보다 더 착한 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지 아니하였고 하물며 남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그도 이따금 남의 일을 보고 저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기도 하였다. 아니 하기도 하였을 뿐더러 항용 선하노라 자신하는 세상 사랑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노파는 찬 사람이라는 것을 볼 기회가 없었고 또 보려하는 생각도 없었고 따라서 참 사람 되려는 생각을 하여 본 적도 없었다. 자기는 자기가 참 사람이려니 하였다. 그러므로 7년 동안이나 아침 저녁 참 사람인 영체를 보면서도 다만 오량이라는 살과 뼈로 생긴 기생을 보았을 뿐이요. 그 속에 있는 영체라는 참 사람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러므로 영체가 정절을 지키려 할 때 노파는 도리어 영체를 미련하다 하고 철이 없다 하고 고집불통이라 하였다. 노파가 보기에 기생이란 마땅히 아무런 남자에게나 몸을 허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선을 깨트리고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영체는 노파의 보기에 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다시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이 때에는 노파에게 대한 믿고 더러운 생각이 쓰러지고 도리어 불쌍한 생각이 난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자기도 그 노파와 같은 경우에 있었다면 그 노파와 같이 되었을지요. 그 노파도 자기와 같이 15, 6년간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와 같이 되이라 하였다. 그러고 차 실내에 고나게 잠든 여러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신사도 있고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도 있고 흉악한 듯한 사람도 있다. 또 그 중에는 조선 사람도 있고 내지 사람도 진화 사람도 있다. 그들이 만일 깨어앉아 서로 마주본다 하면 혹 남을 멸시할 자도 있을지요. 혹 남을 부러워할 자도 있을지요. 혹 저놈은 악한 놈이요. 저놈은 무식한 놈이요. 저놈은 무례한 놈이라 하기도 할지나 만일 그네를 어려서부터 같은 경우에 두어 같은 교육과 같은 강화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면 혹 선천적 유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대개는 비슷비슷한 선량한 사람이 되이라 하였다. 그러고 또 한 번 자는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이때에는 노파가 정다운 듯한 생각이 난다. 저도 역시 사람이리라. 나와 같은 영체와 같은 사람이로다 하였다. 그러고 엊그제 김장노의 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화상을 보고 상상하던 생각이 난다. 다 같은 사람으로서 혹은 춘향이 되고 혹은 이도령이 되고 혹은 춘향모도 되고 혹은 남헌부사도 되어 혹은 사랑하고 혹은 미워하고 혹은 때리고 혹은 맞고 혹은 양반이 되고 선인이 되고 혹은 쌍놈이 되고 악인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다 같은 사람이라 하였다. 그러나 노파의 얼굴을 보니 마치 어머니나 누이를 대하는 듯 사랑스러운 생각이 난다. 노파가 영체에 죽으려는 결심을 보고 일생에 처음 참 사람을 발견하고 영혼이 깨어 일생에 처음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서 영체를 구원할 양으로 멀리 평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다. 형식은 노파에게 대하여 정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담요 끝으로 노파의 배를 가려주었다. 형식은 여기가 어딘가 하고 차창으로 내어다보았다. 이윽고 고동소리가 들리자 차가 어떤 다리를 건너는 소리가 난다. 형식의 머릿속에는 대동강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아 영체는 어찌 되었는가 이미 대동강의 푸른 물결에 몸을 잠갔는가 또는 경찰이 손에 붙들려 지금 어느 경찰서 구류간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내는가 형식은 가만히 노파의 얼굴을 흔들면서 여봅시요 여봅시요 대동강의에다 하였다. 형식이가 이렇게 노파에게 정답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제 노파의 집에서 괘씸한 계집 하고 생각한 이대로 7,8시간이나 마주앉아오면서도 믿고 더러운 생각에 아무 말도 아니하였었다. 노파는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며 에? 대동강? 하고 차창을 내어본다. 아스름한 새벽빛에 대동강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기차는 평양역을 향하여 길게 고동을 핀다. 형식과 노파의 머리에는 영체의 생각이 있다. 형식은 차창을 열고 멀리 능나도 편을 바라보았다. 새벽 어스름에 아무것도 똑똑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평양 경치를 여러 번 본 형식의 눈에는 저것이 능나도, 저것이 모란봉, 저것이 청유벽 하고 어렴풋하게 마음으로 지정하였다. 형식은 어저께 보던 영체의 편지를 생각하였다. 이 몸을 대동강의 푸른 물에 던져 하고 형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저 컴컴한 능나도 근방에 영체의 모양이 눈에 번쩍 보이는 듯하다. 탕탕한 물결로 하여금 이 몸의 더러움을 씻게 하고 무정한 이별로 하여금 이 재만은 살을 뜯게 하려 하나이다. 형식은 영체의 시체가 바로 철교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듯하여 얼른 창밖에 머리를 내어밀며 물을 내려다보았다. 철교의 기둥에 마주쳐 둥고스름하게 물결이 지는 것이 보인다. 형식은 목에 무엇이 떨어짐을 깨달았다. 형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는 컴컴한 구름이 움적도 아니하고 무겁게 덮여있고 가는 안개비가 내리며 이따금 조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며 형식의 길게 가른 머리카락이 펄펄 날린다. 형식은 무슨 무서운 것을 본 듯이 고개를 홈칫하고 차창에서 끌어들였다. 만일 대동강 상에서 선생의 소매를 적시는 굳은 비를 보시거든 제 많은 박영채의 눈물인 줄 알으소서 하던 영채의 편지의 일절이 번쩍 눈에 보인다. 형식은 곁에 놓인 가방에서 그 언문 쓴 종이와 칼과 지완을 싼 뭉텅이를 내었다. 내어서 보려 하다가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차는 철교를 지났다. 좌우 편에는 길게 늘어선 빈 화차와 조그만 파수막들이 보인다. 노파는 멍하니 차창으로 내어다보던 눈으로 형식을 보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다. 그 눈과 얼굴에는 아직도 진정으로 걱정하는 빛이 보인다. 형식은 노파의 눈뜬 영혼이 아직도 깨어있구나 하였다. 노파는 아까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자기가 차를 타고 평양으로 내려오는데 차가 대동강 철교 위에 다다랐을 때 철교가 뚝 부러져 자기에 탔던 차가 대동강물 속에 푹 잠겼다. 노파는 사람 살리오 하고 울면서 겨우 물 위에 떠올랐다. 그러나 장마때가 되어 흙물 같은 커다란 물결이 노파의 머리를 여러 번 덮었다. 노파는 아이고 죽겠구나 하고 엉엉 울면서 물에 떴다 잠겼다 하였다. 이때 노파의 눈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영체가 우뚝 나섰다. 영체는 어제 아침에 자기의 방에 와서 하던 모양으로 빙글빙글 웃으며 생각하여 보니까 웃은 일이야여 한다. 노파는 팔을 내어밀고 내가 잘못하였다. 용서하여라. 내 팔을 잡아당겨 타고 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노파의 팔을 잡으려 아니하고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하얀 이빨로 입술을 꼭 깨물어 새빨간 피를 노파의 얼굴에 뿌렸다. 노파는 이마와 뺨에 마치 끓는 물과 같이 뜨거운 핏방울이 뛰어옴을 깨달았다. 노파는 영체야 나를 살려다고 하면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잠을 깨웠다. 노파는 잠이 깨자 곧 대동강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일기가 오랫동안 가물었으므로 대동강물은 꿈에 보던 것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꿈과 같이 이 철교가 떨어지진 아니할까 하고 열차가 철교를 다 지나도록 무서운 마음에 치를 떨다가 열차가 아주 육지에 나설 때 비로소 마음을 놓고 한숨을 후 쉬며 형식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고 영체의 이를 물음이라 형식은 웃으며 어저께 전보를 놓았으니까 아마 경찰서에 가 있겠지요? 하고 말소리와 태도로 걱정 없지요? 하는 뜻을 표하였다. 노파는 형식의 말에 얼만큼 안심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보의 힘과 경찰서의 힘을 이용하여 본 일이 없는 노파에게는 형식의 말에 아주 안심하기는 어려웠다. 노파도 전보가 기차보다 빨리 가는 줄을 알 것만은 하고 많은 사람의 어느 것이 영체인 줄을 어떻게 알리여 한다. 더구나 노파는 일생을 기생계에서 지내므로 경찰이란 자기를 미워하는데요. 성가시게 구는 대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영체가 아마 경찰서에 있으리라는 형식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일찍 평양서 밀매엄 사건에 관하여 2, 3일 경찰서 구류칸에서 떨던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니까 하고 영체는 경찰서에서 지난 밤을 지냈더라도 자기와 같이 떨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얼만큼 안심을 하였다. 두 사람이 탄 열차는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헤이조 하는 역부의 애치는 소리와 딸깍딸깍 하는 남학신 소리가 차가 다 서기도 전부터 들린다. 아까부터 짐을 묶고 옷을 입던 사람들은 혹은 제가 먼저 내릴 양으로 남을 떠밀치고 나가기도 하고 혹은 가장 점잖은 듯이 빙글에 웃으며 일부러 남들이 먼저 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형식과 뚱뚱한 노파도 플랫홈에 내렸다. 어느 군대에 어른이 가는지 젊은 사관들이 1등 차실 곁에 서서 여러 번 모자에 손을 대어 허리를 굽힌다. 뚱뚱한 서양 사람 두 옷이 바지에 두 손을 찌르고 주위의 사람들은 번뜻도 보지 아니하면서 뚜벅뚜벅 왔다 갔다 한다. 어떤 일본 부인이 차를 아니 놓칠 양으로 커다란 신겐 무릎구를 들고 통통통 뛰어들어온다. 북으로 더 갈 승객들은 세수도 아니한 얼굴로 맨머리 바람으로 우투커니 나와서서 아는 사람이나 찾는 듯이 입구를 바라보고 섰다. 개찰이는 빈 가위를 띄걱띄걱 하고 섰다. 형식과 노파는 출구를 나섰다. 지켜섰던 순사가 흘끗 두 사람의 뒤를 본다. 형식과 노파는 인력거에 올랐다. 두 인력거는 여러 인력거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뾰족비를 지나서 아직 전등이 반짝반짝하는 평양시가로 들어간다. 안개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온다. 형식은 인력거 위에서 자기가 첫 번째 평양에 오던 생각을 하였다. 머리는 아직 깍지 아니하여 부모상으로 흰 댕기를 드리고 간발을 하고 어느 봄날 아침에 칠성문으로 들어왔다. 칠성문 안에서 평양시가를 내려다보고 크기는 크구나 하였다. 그때 형식은 열한 살이라. 그러나 평양이란 이름과 평양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오. 평양이 어떠한 도예인지 평양에 모란봉 청유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형식은 그때 사서와 시략과 수학을 읽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학교라는 것도 없었으므로 조선 지리나 조선 역사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문명한 나라 아이들 같으면 평양의 역사와 명소와 인구와 산물도 알았으리라. 그때 형식은 대동문 거리에서 처음 일본 상점을 보았다. 그러고 그 유리창이 큰 것과 그 사람들의 옷이 이상한 것을 보고 재미있다 하였다. 형식은 갑진년에 들어오던 일본 병정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빨간 줄 두른 모자를 쓰고 칼을 찾거니 하였었다. 그래서 대동문 거리로 오르내리며 기웃기웃 일본 상점을 보았다. 어떤 상점에는 성냥과 석유 상자가 놓였다. 형식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성냥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옳지. 성냥은 다 여기서 만드는구나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였다. 또 일본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서로 말을 알아듣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다. 형식의 귀에는 모든 말이 다 같은 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더욱 형식의 눈에 재미있게 보이는 것은 일본 부인의 머리와 등에 메어 달린 허리티코였다. 형식은 저기다가 무엇을 놓고 다니는고 하였다. 이 의문은 오래도록 풀지 못하였다. 또 형식은 대동문 밖에 나서서 대동강을 보았다. 청청강보다 좀 클까 하였다. 그러고 화륜선을 보았다. 시커먼 굴뚝으로 시커먼 연기를 피우고 뻥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돛도 안이 달고 다니는 화륜선은 참 이상도하다 하였다. 그 화륜선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저기 타보았으면 하였다. 형식은 물지게가 많기도 하다 하였다. 형식의 생장한 촌 중에는 그 압수도 하고 겨울에 국수도 누르는 주막에 물지게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물지게란 주막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형식은 대동문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물지게를 보고 평양에는 주막도 많다 하였다. 그러고 평양감사라는데 평양감사가 어디 있는고 하고 한참이나 평양감사의 집을 찾다가 말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은 호로 군영으로 거리를 내어다보며 혼자 싱긋 웃었다. 밀 철로가 사람을 가득히 싣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형식의 인력거 곁으로 지나간다. 형식은 또 생각을 잇는다. 그날 종일 평양 구경을 하다가 관 앞 어떤 객주에 들었다. 탕권 쓴 주인이 너 돈 있니 할 때 형식은 스무냥이나 있는데 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돈 없겠소 하고 나도 손님인데 하면서 서슴지 아니하고 아랫목에 내려가 앉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이 평양장이라 하여 간발한 황화장수들이 십여인이나 형식의 주인에 들었다. 형식은 얼만큼 무서운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주 태어난 듯이 벽에 바른 종이의 글을 읽었다. 그러나 밤에 자려할 때 같이 있던 이삼인이 서로 다투어 형식의 곁에서 자려하였다. 형식은 무서운 마음이 생겨나 방 한편 구석에 말없이 앉아서 그 사람들의 하는 양을 보았다. 그러나 형식의 손에는 목침이 들렸더라. 세 사람은 한참이나 다투더니 그 중에 제일 거무태태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웃고 형식을 안으며 예 나하고 자자 돈 죽게 하고 형식의 목을 쓸어안으며 입을 맞추려 한다. 형식은 울면서 방 안에 둘러앉은 십여 명을 보았다. 그러나 모두 벙글벙글 웃을 뿐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 나하고 자자 하며 자기의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줌 집어낸다. 형식은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 커무태태한 사람의 구린내 나는 입이 형식의 입에 닿았다. 형식은 머리로 그 사람의 면상을 깨어져라 하도록 들입다 봤고 그 사람이 번쩍 고개를 젖기는 틈을 타서 손에 들었던 목침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때렸다. 그 사람은 얼른 목침을 피하고 일어나면서 형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형식의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 형식은 이를 갈며 울었다. 이때 저편 구석에 말없이 앉았던 키 큰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달려오더니 형식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가슴을 서너 번 때리더니 방바닥에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이놈! 이 짐승놈! 하고 발길로 찬다. 여러 사람은 다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감히 되어드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형식은 문득 영체를 생각하였다. 영체와 자기와는 이상하게 같은 운명을 지내어 오는 듯하다 하였다. 그러고 영체가 더욱이 정다워지는 듯함을 깨달았다. 영체는 자기의 아내를 삼아 일생을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살았는가? 살아서 경찰서에 있는가? 또 영체의 편지가 생각나고 아까 대동강을 건너올 때 생각하던 바를 생각하였다. 그러고 그 편지와 그 언역 쓴 종이를 넣은 가방이 자기의 무릎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평양 경찰서의 집과 문과 그 속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영체가 울면서 혼자 앉아있는 방과 자기와 노파가 영체의 방에 들어가는 모양을 상상하였다. 인력거가 우뚝 서고 인력거꾼이 호로를 벗긴다. 형식의 앞에는 해치란 서양제 집이 있다. 문 위에는 평양 경찰서라고 대자로 새겼다. 형식은 가슴이 설렁거리면서 경찰서 문 안에 들어섰다. 사무보는 책상과 의자가 다 보이고 저편 유리창 밑에 어떤 흰 정복에 칼도 아니 차고 어깨에 수건을 걸은 순사가 앉아서 신문을 본다. 형식은 아직도 조선 땅에서 경찰서에 와본 적이 없었다. 일찍 동경에서 어떤 경찰서에 불려가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서장과 말하여 본 적은 있었으나 인민이 관청에 오는 자격으로 경찰서에 와본 적은 없었다. 그는 톨스토이의 부하를 읽어 알아서 경찰서의 모양을 상상할 뿐이었다. 형식은 얼만큼 불쾌한 삼각을 품으면서 모자를 벗고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얼굴을 불켰다. 노파는 형식의 곁에 서서 무서움과 괴로움으로 치를 떤다. 그러나 순사는 그 말을 못 들은 모양 형식은 좀 더 소리를 높여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제야 순사가 신문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려 형식과 노파의 얼굴과 모양을 유심히 보더니 무슨 일이오? 한다. 형식이 서장이 오기 전에는 자세히 알 수 없으리라 하면서 어저께 서울서 평양경찰서로 어떤 부인 하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전보를 놓았는데요. 형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순사가 부인? 한다. 형식과 노파의 생각에는 옳지. 영체가 여기 있는 게로고 하였다. 네. 부인 하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전보를 놓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 차로 내려왔는데요. 혹 그 부인이 지금 이 경찰서에 있습니까? 하면서 형식은 그 순사의 얼굴을 보았다. 순사는 말없이 신문을 두어줄 더 읽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곁을 오면서 어떤 부인을 보호하여 달라고 평양경찰서로 전보를 놓았어요? 하고 형식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듯이 소리를 높여 묻는다. 형식은 얼만큼 실망하였다. 만일 평양경찰서에서 영체를 붙들었으면 저 순사가 모를 리가 없으리라 하였다. 노파도 눈이 둥그레지며 순사에게 어떤 모시치마 적삼 입고 서양머리로 쪽진 18,9세나 된 여자가 오지 아니하였어요? 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순사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한참이나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바지에 한 손을 꽂고 책상과 의자 사이를 지나 저편으로 들어가고 만다. 두 사람은 실망하였다. 영체는 평양경찰서에 없구나 하였다. 만일 영체가 여기 없다 하면 어디 있을까? 어저께 넉점에 평양에 내려서 자기의 부친과 오라의 무덤을 보고 그 길로 청유벽으로 나와 연광정 밑에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닐까? 그렇다. 영체는 죽었구나 하였다. 노파가 형식의 팔을 잡으며 우는 소리로 웬일이야요? 한다. 형식은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물었다. 설마 죽기야 하였겠어요? 이제 서장이 오면 알 터이지요? 하고 노파를 위로는 하면서도 자기도 영체가 살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속으로 왜 죽어? 하였다. 소악과 열려전이 영체를 죽였구나 하였다. 만일 자기가 한 시간만 영체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영체는 죽지는 아니 하였으리라 하였다. 형식은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왜 죽어? 하였다. 노파는 설마 죽었으려고요? 하고 형식의 말에 얼만큼 마음을 놓았다가 왜 죽어? 하는 형식의 탄식에 다시 절망이 되었다. 노파는 형식의 손을 꽉 쥐며 에그! 이를 어째요? 하고 운다. 그러고 나 때문에 영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더욱 노파의 가슴을 찌른다. 아까 꿈자리가 좋지 못하더니 하고 꿈꾸던 생각을 한다. 하얀 옷을 입고 물 위에 서서 흥! 생각하니깐 웃어와요?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무섭게 변하여 입술을 깨물어 자기 얼굴에 뜨거운 피를 뽐던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러고 그것이 영체의 홀령이 아니던가 하였다. 어저께 해지게 대동강에 빠져 죽은 영체의 홀령이 자기의 꿈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 영체의 원혼이 밤낮 내 몸에 붙어서 낮에는 병이 되고 밤에는 꿈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하지나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자기가 오늘부터 병이 들어 얼마를 신고하다가 마침내 영체에게 붙들려 가지는 아니할까 또는 장차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영체의 원혼이 대동강 철교를 그 입술을 물어뜯던 모양으로 물어뜯어 자기 탄 기차가 대동강에 빠지진 아니할까 하였다. 무섭게 변한 영체의 모양이 방금 노파의 앞에 섰는 듯도 하다. 노파는 마침내 울며 형식의 어깨에 얼굴을 비빈다. 형식도 울음을 참으면서 흑흑 느끼는 노파의 등을 만지며 울지 마십시오. 이제 서장이 나오면 알지요 한다. 이읗고 아까 그 순사가 들어가던 곳으로 다른 순사 하나가 나온다. 그 순사도 두 사람의 모양을 유심히 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어떤 전보를 내어보며 노용이 이 형식이요? 하고 형식을 본다. 형식은 순사의 손에 있는 전보를 슬쩍 보면서 네. 내가 이 형식이요. 노파가 우는 소리로 나리께서 그런 여자를 보셨습니까? 한다. 순사는 그 말에 대답도 아니하고 이 전보는 받았지요. 그래서 정거장에다가 보았지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하고 그 전보를 책상 위에 놓으며 왜? 도망하는 계집이요? 형식은 그만 실망하였다. 영체는 정령 죽었구나 하면서 아니요. 자살할 염려가 있어요. 하고 자기가 전보를 놓을 때 그 인상을 자세히 말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였다. 먼저 나왔던 순사가 나와서 책상 위에 놓인 전보를 보면서 평양에 몇 사람이나 내리는지 아시요? 하고 많은 사람의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안단 말이요? 한다. 형식과 노파는 아주 절망하여 경찰서에서 나왔다. 안개비의 길이 눅눅하게 젖었다. 아까보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구루마도 많이 다닌다. 상점에서는 널쪽 덧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나와 앉아서 세수를 하며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앉아서 소리를 내어 신문을 본다. 찌꾹찌꾹하고 오던 물지게들은 모루 서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다. 우편 집배원이 검은 가죽가방을 메고 손에 열쇠 뭉치를 들고 껑충껑충 뛰어온다. 노파는 형식의 손에 메어 달려 걸음을 잘 걷지 못한다. 형식은 시장증이 난다. 노파더러 어디 들어가서 조반을 사먹고 찾아봅시다. 설마 죽었겠어요? 한다. 노파는 형식을 보며 아이고 나도 대동강에나 가서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눈물을 씻는다. 형식은 어저께 우선이로 더불어 노파의 집에 갔을 때 뒷관에 있는데 야단을 하시구려 하고 치맛구름을 고쳐매던 노파를 생각하였다. 형식은 어서 너무 슬퍼 마시오. 아직 안이 죽고 세상에 있는지 알겠어요? 자 어디 가서 조반이나 먹읍시다. 하고 혼잣말 모양으로 장국밥이 어디 있을까 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파는 안이 죽고 세상에 있는지 하는 말에 얼만큼 의로를 얻으며 장국밥집에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아는 집으로 가시지요 한다. 노파가 나 아는 집이라면 기생집이라 하였다. 그러고 아리고 고운 기생들의 모습이 눈에 얼른 보인다. 그러고 노파의 말대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예쁜 여자를 보기만 하는 것이야 상관이 있으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모양으로 아름다운 꽃을 대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다시 그러나 한 핑계가 되기 쉽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러고 내 마음은 깨끗하다 하면서 어디 오일까 그러면 그리로 가시지요 하고는 그래도 노파의 뒤를 따라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양이 흉하다 하여 노파를 거기 데려다 두고 자기는 어디든지 다른 데로 가리라 하였다. 형식은 노파의 뒤를 따라 어떤 깨끗한 기와집 대문 앞에 섰다. 아직 국대미난이라고 쓴 대문은 열리지 아니하였다. 노파는 마치 자기 집 사람을 부르는 모양으로 얘들아 자느냐 문 열어라 하면서 문을 서너 번 두드리더니 형식을 돌아보며 영체가 여기 있으면 아니 좋겠어요 하고 뜻없이 웃는다. 형식은 속으로 영체는 벌써 죽었는데 하고 말이 없었다. 이윽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신을 짤짤 끌며 나와서 누구셔요 하고 문을 연다. 형식은 한 걸음 비켜섰다. 어떤 얼굴에 분짤이 보이는 13,4세 되는 계집아이가 노파에게 메어 달리며 반가운 듯이 아이고 어머니께서 오셨네 하고 네짤을 길게 뽑는다. 머리와 옷이 자다가 뛰어나온 사람이로구나 하고 형식은 두 사람이 반가워하는 양을 보았다. 어여쁜 처녀로다. 제주도 있을 듯하고 다정도 할 듯하다 하였다. 그러나 저도 기생이로구나 하고 형식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아직 처녀의 모양으로 차렸건만은 벌써 처녀는 아니리라. 혹 어제저녁에 어떤 사나이의 희롱을 받지나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노파는 대문 안에 한 걸음 들어서면서 목을 내어 밀며 들어오시지요. 내 집이나 다림없습니다. 한다. 그 어린 기생은 그제야 문 밖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을 알고 고개를 기울여 형식을 본다. 형식은 그 좀 두터운 듯한 눈껍질이 곱다. 하면서 나는 어떤 친구에게로 갈랍니다. 조반을 먹거든 이리로 오지요. 하고 모자를 벗는다. 노파는 문 밖으로 도로 나오며 그러실 것이 있어요. 들어오시지. 내 동생이 집인데요. 하고 형식의 소매를 잡아당긴다. 그래도 형식은 굳이 간다 하는 것을 이번에는 그 어린 기생이 나와 그 고운 손으로 형식의 등을 밀고 아양을 부리며 들어오셔요. 한다. 형식의 생각에 아무리 보아도 그 어린 기생의 마음에는 티끌만한 더러움도 없다. 하였다. 저 영체나 선영이나 다름없는 아주 깨끗한 처녀라 하였다. 그러고 그 등을 살짝 미는 고운 손으로 따뜻한 무엇이 흘러들어오는 듯하다. 하였다. 형식은 남의 처녀를 볼 때 늘 생각하는 버릇으로 내두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얼마를 더 사양하다가 마침내 마지 못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 팔을 노파에게 잡히고 다른 팔을 그 어여쁜 기생에게 잡히고 들어가는 맛은 유쾌하다 하였다.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방은 영체의 방과 크게 틀림이 없었다. 그 어린 기생은 얼른 먼저 뛰어들어가 자리를 갠다. 형식은 문 밖에서 그 빨간 깃들인 비단 이불이 그 어린 기생의 손에서 번쩍번쩍 하는 양을 보았다. 노파와 형식은 들어앉았다. 기생은 저편 방에 가서 기쁜 소리로 어머니 서울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그 방에서 무슨 향내가 나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러고 방바닥을 짚은 형식의 손은 따뜻한 맛을 깨달았다. 이는 그 기생의 몸에서 흘러나온 따뜻함이라 하였다. 이윽고 기생이 어린아이 모양으로 뛰어들어오며 지금 어머니 건너오십니다. 그런데 아침차로 오셨어요? 하고 말과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빛이 보인다. 형식은 다 같은 사람이로구나 하였다. 따뜻한 인정은 사람 있는 곳에 아무데나 있다. 하였다. 그러고 담배를 내어들고 조끼에서 성냥을 찾으려 할제 그 기생이 얼른 성냥을 집어 불을 켜들고 한 손으로 형식의 무릎을 짚으면서 자 붙이시오 한다. 형식은 그를 깨끗한 어린아이 같다. 하였다. 형식은 여자의 손에 담배불을 붙이기가 미안한 듯도 하고 수줍은 듯도 하여 이리 줍시오 하였다. 줍시오 하는 것을 보고 그 기생은 씩 웃는다. 웃을 때 윗앞니에 커다란 금리가 반짝 보인다. 그 기생은 형식의 무릎을 짚은 손을 한번 꼭 누르고 어리광 하는 듯이 몸짓을 하면서 자 이대로 붙이셔요 하고 요자에 힘을 준다. 노파는 형식이가 그저께 워량시 하던 것을 듣고 우습게 여기던 것을 생각하고 빙글에 웃는다. 형식이가 사양하는 동안에 기생의 손에 있던 성냥이 다 탔다. 기생은 에그 뜨거워라 하고 그것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살짝 엎디어 입으로 훅 불고 성냥을 잡았던 손가락으로 제 귀를 잡는다. 형식은 미안한 생각에 얼굴이 붉어진다. 그 귀를 잡는 손가락을 자기의 입에 대고 호호하고 불어주고 싶다 하면서 아차 덮개꾸려 하였다. 기생은 손가락을 귀에 대고 잠깐 형식의 얼굴을 보더니 또 다른 성냥개비를 그어 아까 모양으로 한 손을 형식의 무릎 위에 놓으면서 숨을 찬듯이 자 이번에는 얼른 붙입시오 하고 성냥개비가 반쯤 타는 것을 보고는 제 몸을 춤을 추이며 급한 듯이 자 얼른 얼른 한다. 형식은 고개를 숙여 곤련에 불을 붙이고 첫번 입에 빤 연기를 그 기생의 얼굴에 가지 않도록 후 하고 옆으로 뿜었다. 기생은 형식이가 담뱃불을 다 붙인 뒤에도 여전히 형식의 얼굴을 쳐다본다. 형식은 눈이 부신 듯이 고개를 들어 마당을 내다보면서 그 눈이 마치 꿈을 꾸는 듯 하구나 하였다. 기생은 성냥개비가 다 타기를 기다리는 듯이 두 손가락으로 그 성냥개비를 돌린다. 형식은 그 기생의 머리와 등을 본다. 새까만 머리를 늦이 늦이 닦고 끝에다 새빨간 외증 댕기를 들였다. 그 머리채가 휘마여 내려가다가 삼각형으로 접은 댕기 끝이 치마 허리쯤 하여 가로 누웠다. 형식은 그 댕기빛이 핏빛과 같다 하였다. 기생은 성냥개비를 뺑뺑 돌리더니 잘못하여 형식의 다리 위에 떨어뜨렸다. 기생은 알구머니 하면서 두 손으로 형식의 다리를 때린다. 그러나 그 불티가 형식의 무명 고의 주름에 끼어 고의의 구멍이 뚫어지고 넓적다리가 따끔한다. 형식은 그 기생이 미안하여 하기를 두려워하여 두루마기로 얼른 거기를 가리고 불이 꺼졌소 하였다. 기생은 형식의 무릎에서 손을 떼고 민망한 듯이 몸을 추이면서 에그 고의가 탔지요 더우셨겠네 하며 고개를 돌려 노파를 본다. 노파는 빙글에 웃으면서 계양아 너는 그저 어린애로구나 하였다. 노파는 확실히 이 기생의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깨끗한 영혼을 보았다. 그러고 형식이가 그 어린 기생을 보는 눈에는 조금 더 더러운 욕심이 없다 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흔히 보지 못하던 종류의 사람이라 하였다. 그래서 형식이가 이 어린 기생에게 대하여 하시오 하고 존경하는 말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시골뜨기와 같고 무식한 듯 하더니 도리어 점잖고 거룩하다 하였다. 형식은 그 어린 기생의 말과 모양을 보고 무슨 만나는 좋은 술에 반쯤 치한 듯한 쾌미를 깨달았다. 마치 몸이 간질간질 한 듯하다. 더구나 그 기생이 자기의 무릎에 손을 짚을 때와 불을 떨어뜨리고 그 조그만 손으로 자기의 넓적다리를 가만가만히 때릴 때에는 마치 몸의 전류를 통할 때와 같이 전신이 짜릿짜릿함을 깨달았다. 형식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일생에 그렇게 미묘하고 짜릿짜릿한 쾌미를 깨닫기는 처음이라 하였다. 그 어린 기생의 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광선을 바라여 사람의 정신을 황홀하게 하고 그 살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분자가 뛰어나 사람의 근육을 짜릿짜릿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형식은 선형을 생각하고 일전 선형과 마저앉았을 때 깨닫던 즐거움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희경을 대할 때마다 맛보던 달콤한 맛과 기타 정다운 친구를 대할 때 맛보던 즐거움을 생각하고 또 차 속이나 뱃속이나 길가에서 처음 보는 사람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음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즐거움 중에 지금 그 어린 기생이 주는 듯한 즐거움은 처음 본다 하였다. 그러고 그 이유는 그 어린 기생의 얼굴과 태도와 마음이 아름다움과 피차에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수담도 없고 아무 의심도 없고 서로 서로의 영과 영이 모든 인위적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적나라하게 융합함에 있다 하며 또 이렇게 맛보는 즐거움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라 하였다. 각 각 사람의 속에는 대개는 서로 보고 즐거워할 무엇이 있는 것이오늘 사람들은 여러가지 껍데기를 그것을 싸고 싸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므로 즐거워야 할 세상이 그만 냉랭하고 적막한 세상이 되고 말미라 하였다. 그 중에도 얼굴과 마음이 아름답게 생기거나 혹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며 시를 짓는 사람은 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룩한 천명을 가진 자라 하였다. 이윽고 어머니가 나오더니 에그 형님께서 오셨네 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저들 또 사람이로다. 저희들 속에도 참 사람이 있기는 있다. 사람의 붉은 피와 사람의 따뜻한 정이 있기는 있다. 하였다. 어머니는 얼른 형식에게 초면 인사를 하고 노파의 곁에 앉으며 그런데 오량이 잘 했어? 에그 저런 나는 형님의 안부도 묻기를 잊었네 하고 두터운 듯한 눈시울을 잠깐 움직이며 형식을 본다. 형식은 잊은 것이 아니라 잊은 것보다 더욱 정답다. 하였다. 노파는 새로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체의 말을 하였다. 영체가 청량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일과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입술을 물어뜯고 울던 일과 그 이튿날 아침에 자기가 자는 데 들어와서 평양에 갈 말을 하던 것과 차를 탈 때 자기에게 편지 한 장을 주었고 그 편지 그 편지 그 편지 그 편지에는 이러이러한 말을 썼던 것과 오늘 아침에 평양 경찰서에 와서 물어보던 일을 말하고 나중에 그런데 그 이형식이라는 이가 이 어른이구나 하고 손으로 형식을 가리키며 어머니의 어깨에 쓰러져 온다. 어머니와 계양도 이야기를 들을 때 고이기 시작한 눈물이 이야기가 끝남에 살살 흐르기 시작하며 눈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물끄러미 형식을 본다. 형식은 의외로 생각하였다. 형식의 생각에 계양은 몰라도 어머니는 영체의 말을 들으면 와락 성을 내며 미친년 죽기는 왜 죽어 할 줄로 생각하였었다. 그랬더니 영체의 죽었단 말을 듣고 슬피 우는 양을 보며 그 따뜻한 인정은 자기와 다름이 없다. 였다. 그러고 지금껏 기생이라면 자기와는 전혀 정신상태가 다른 한 짐승과 같은 하등 인종으로 알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울더니 코를 풀며 원래 오량이가 마음이 꼭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워라와 친해서 밤낮 워라의 말만 했으니까 꼭 마음이 워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런 줄을 못 알아보고 워량더러 손을 몰아한 것이 잘못이지 하고 지나간 일을 어찌하겠소 울지마오 하며 형식을 본다. 형식은 눈물 흘리는 양을 아니 보이려 하여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피운다. 노파도 코를 풀면서 내니 10년이나 제 딸과 같이 기른 것을 미워서 그랬겠나 저도 차차 낯살이 많아가고 평생 기생 노름만 할 수도 없을 터이니까 어디 좋은 자리를 구하여 일생 편히 살만한 곳에 보낼 양으로 그랬지. 그런데 김연수라는 이는 부자여 남작의 아들이여 하기로 그리로 보내면 저도 상팔 짜겠다 하고 그랬지. 하며 눈물을 씻는다. 형식은 혼자 놀랐다. 노파의 평생 기생 노릇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김연수에게 억지로 붙이려 한 것이 영체의 일생을 위하는 뜻이던가 하였다. 노파가 영체를 죽인 것이 다만 천원 돈을 위하여 한 악의가 아니여 영체의 일생을 위하여 한 호의인가 하였다. 그러면 영체를 죽인 노파의 마음이나 영체를 구원하려 하는 자기의 마음이나 필경은 같은 마음인가 하였다. 그러면 필경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표준과 사상이 다름으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가 하였다. 이때 어머니가 형식에게 극히 은근하게 이주사 께손들을 얼마나 슬프시겠소. 그러나 그것도 다 전생의 염분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나요 세상이란 그렇지요 하고 고개를 들려 노파에게 자 울지마오 다 전생의 염분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나 시장하시겠소 조반이나 먹읍시다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어쩌나 장국밥을 시켜올까 집에서 밥을 지으랄까 하고 머뭇머뭇 하더니 휙 밖으로 나간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이것이 그네의 인생관이로구나 인생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을 다 전생의 인연이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한참 눈물을 흘리고는 곧 눈물을 씻고 단념한다 그네의 생각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미련한 자의 하는 일이니 잠깐 눈물을 흘리다가 얼른 눈물을 씻고 많은 것이 좋은 일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네는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전생의 인연과 팔자에 돌리지 결코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영체가 기생이 된 것이나 김연수에게 강간을 받은 것이나 또는 대동강에 빠져 죽은 것이나 다 그 책임은 전생의 인연에 있는 것이요 결코 노파에게 영체에게나 또는 김연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 따라서 영체가 정절을 지키는 것도 영체라는 사람이 특별히 좋아 그런 것이 아니요 영체라는 사람의 전생의 염분이 그러하여 자연이 또는 아니하지 못하게 정절을 지킴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네가 보기에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지 못한 사람도 없고 다 전생의 인연과 팔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네의 인생관과 형식의 인생관이 얼만큼 일치하는 듯하다 그러나 두 인생관의 근본적 차이점은 이러하다 형식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 또는 사회의 노력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개선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 하고 그네는 모든 일의 책임이 전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다만 되는 대로 살아갈 따름이오 사람의 의지로 개선함도 없고 계약함도 없다 한다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혼잣말로 옳지 이것이 조선 사람의 인생관이로구나 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어머니 모양으로 잠깐 눈물을 흘리다가 얼른 눈물을 그치지 아니한다 노파는 세상을 보는 내 사람을 보았다 영체의 따끈따끈한 입술의 피가 자기의 손등에 떨어질 때 노파는 사람을 보았다 노파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전혀 인연과 팔자에 돌리지 못한다 노파는 영체를 죽인 책임이 자기와 김현수에게 있는 줄을 알고 영체가 정절을 굳게 지킨 것이 영체의 속에 있는 참 사람의 힘인 줄을 알았다 노파는 이제는 모든 일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노파는 잠깐 울다가 얼른 눈물을 그치지는 못한다 노파의 이 눈물은 일생에 흐를 눈물이로다 계양이가 형식의 무릎에 몸을 기대고 눈물로 빨개진 눈으로 형식을 물끄러미 보며 형님이 죽었을까요 한다 형식은 그 집에서 조반을 먹고 대문 밖에 나섰다 노파와 어머니와 계양과 세 사람이 번갈아 형식을 권함으로 형식은 전보다 더 많이 먹었다 더구나 그 밥이며 국이며 전골이며 모든 것이 평생 갯죽집 밥만 먹던 형식에게는 지극히 맛이 좋았다 그럴 뿐더러 형식은 아직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권함을 받으며 밥상을 대하여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계양과 같은 아름다운 처녀에게 어서 더 잡수셔요 하고 정성스럽게 권함을 받은 적은 없었다 계양은 형식의 밥상에 붙어서 손수 구운 조기를 뜯었다 아까 성냥개비의 댄 손가락에 누렇게 탄 자리가 보인다 계양은 형식의 숟가락을 빼앗아 제 손으로 대접해 밥을 말았다 형식은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하면서 그 밥을 다 먹었다 계양은 형식이가 밥을 다 먹는 것을 보고 기쁜듯이 반글에 웃었다 그 웃는 계양의 눈썹에는 아직도 눈물이 묻었더라 세 사람은 실로 진정으로 형식을 권하였다 형식을 자기네 아들 모양으로 또는 오라비 모양으로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한 술이라도 많이 먹도록 진정으로 권하였다 그러고 형식도 그 권하는 사람들을 어머니와 같이 또는 누이와 같이 정답게 생각하였다 아무것도 잡수실 것이 없어서 하는 인사도 항용 말하는 형식적 인사와 같이 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만나는 반찬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말로 들었다 형식은 대문을 내설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영체의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하여 하던 마음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깨달았다 아까 오던 안개비가 거치고 안개 낀 듯한 하늘에는 보기만 하여도 땀이 흐를 듯한 햇볕이 가득히 찼다 형식이가 서너 걸음 걸어갈 뒤에서 저와 같이 가셔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개양의 소리로구나 하면서 우뚝 서며 고개를 돌렸다 개양은 형식의 곁에 뛰어와 살짝 형식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형식을 보면서 저와 같이 가셔요 한다 형식은 칠성문박 제인의 무덤 있는 데와 기자며 저편 무란봉을 넘어 청료벽으로 걸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다리가 아플걸요 하고 개양의 눈을 내려다보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개양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개양은 몸을 한번 틀면서 아니야요 달이 아니 아파요 하고 기어이 따라갈 뜻을 보인다 또 날이 더운데 하며 형식은 개양을 뒤세우고 종로를 향하여 나온다 길가 초가 지붕에서는 가만 가만히 김이 오른다 벌써 사람들은 부채로 볕을 가리우고 다닌다 손님도 없는 빙수 가게에 아름아름한 주렴이 무거운 듯이 가만히 있다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소리가 나려니 하고 형식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개양은 길가 가게를 기웃기웃 엿보면서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걷어들고 형식의 뒤로 따라온다 형식의 누렇게 된 맥고자를 보고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한다 그러고 자기가 날마다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형식과를 속으로 비교하여 본다 그러나 개양은 아직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줄을 모른다 다만 이 사람은 옷을 잘못 입은 것을 보니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한다 그러고 형식의 구겨진 두루마기를 본다 개양은 어젯밤 차에서 구겨졌거나 왜 벗어서 걸지를 아니하였던 고 한다 그러고 형식의 발을 본다 새 구두로 구나 한다 아까 담뱃불 붙여주던 생각을 하고 그 대인 손가락을 보면서 아직도 아픈듯 하다 한다 그러고 형식이가 불붙는 성냥을 보고 이리 주시오 하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더러 하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한다 소가 끄는 구르마를 피하여 섰다가 얼른 형식의 뒤를 따라가서 형식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잠깐 고개를 돌려 개양을 보고 웃으면서 개양에 잡은 손은 활개를 안이친다 두 사람은 팔과 국숫집 모퉁이를 돌아 비스듬한 고개로 올라간다 개양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는다 형식은 그것을 보고 잠깐 걸음을 그치며 이마에 땀이 흐르는 구려 한다 개양은 형식의 손을 잡았던 손으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덥지 않습니다 하고 또 형식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다 벌거벗은 벌거벗은 떼무든 아이들이 머리를 극적적 긁으며 두 사람을 보고 섰다 치마 안이 있고 우통 벗은 부인이 연기나는 부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오더니 연기가 펄펄 오르는 부지깽이로 머리를 긁고 섰던 사내 아이의 머리를 때린다 맞은 아이는 의아하고 울면서 길바닥에 흙을 집어 그 부인의 면상에 뿌린다 형식은 영체가 숙천 어느 객주에 어떤 사람에게 엎여 가다가 그 사람의 얼굴에 흙을 뿌리던 생각을 한다 계양은 우뚝 서며 우는 아이를 돌아보더니 두 손으로 형식의 손을 꼭 진다 두 사람은 또 걷는다 계양은 매맞던 아이를 생각하다가 버리고 형식과 오량의 관계를 생각한다 언제 형님이 이 사람을 알았던고 평양서 서로 알았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형님을 버려서 형님을 죽게 하였는고 하고 형식이 원망스럽다 하여 가만히 형식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형식의 걱정 있는 듯한 낯빛을 보고 이 사람이 형님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구나 한다 이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자행거를 타고 두 사람 앞으로 지나가다가 번쩍 고개를 돌리더니 그만 자행거를 내려 형식의 앞으로 온다 개양은 형식의 손을 놓고 한걸음 물러서서 지금 온 사람의 모양을 본다 그 사람 그 사람은 자행거에서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쾌활하게 그런데 웬일인가 언제 왔는가 하고 담배를 내어 형식에게도 권하고 자기도 붙인다 형식은 담배 연기를 코아 입으로 내어 보내면서 오늘 아침 차에 왔네 하고 말하기 싫은 듯이 자행거의 말끗말끗한 방울을 본다 그 사람은 형식의 곁에 한걸음 비켜 섰는 개양을 유심히 보고 형식이가 어떤 기생을 데리고 가는가 하고 의심하면서 그런데 주인은 어디인가 왜 바로 내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면서도 형식의 얼굴을 보며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한다 형식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갈 양으로 온 것이니까 하고 고개를 들어 멀리 하얗게 보이는 대동강을 본다 그 사람은 한 번 더 개양을 보더니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군가 형식은 잠깐 얼굴이 붉어지며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른다 개양도 민망한 듯이 고개를 숙인다 그 사람은 형식이 얼른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럽다 하는 듯이 고개를 기울인다 형식은 빙긋이 웃으며 내 누일세 하였다 그리고 내가 잘 대답을 하였구나 하고 마음에 만족하였다 그러고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 정면으로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은 내 누일세 하는 형식의 대답의 뜻을 몰라 담배를 문 채로 멍멍하니 섰다 그 사람은 형식에게 오직 한 누이가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누이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줄을 안다 한참이나 우트컨이 섰더니 담배 꽁다리를 발로 비비면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한다 형식은 다만 기자멸 기자멸을 보러 가네 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심한 안심한 듯이 형식의 손을 잡으며 그 어른이 누구시아요 한다 내 친구에다 동경과 있을 때 같은 학교에 있던 친구여 개양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동경 유학생인가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집에 동경 유학생이 여러 사람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오는 것도 생각하였다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늘 술에 치하여 자기를 껴안을 때 그 입에서 구형나는 술 냄새가 나던 것과 또 한 번은 자기의 화상을 그려줄 터이니 발가벗고 앉으라 할 때 그러면 실소 하고 건넌방으로 뛰어가던 것을 생각한다 두 사람은 칠성문에 다다라 잠깐 걸음을 멈춘다 칠성문 통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형식은 두루마기 꼬름을 늦추고 땀에 젖은 자기의 적삼 가슴을 보이며 바람을 마저 들이려는 듯이 두루마기를 벌린다 개양은 후 후 하고 입김을 내어 불면서 두 손으로 두 귀 밑을 붙인다 형식은 개양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동구스름하다 그러고 더위에 술에 치한 모양으로 두 뺨이 불그레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는 분도 바르지 아니하였건만은 김희태는 어저께 발랐던 분이 조금 남았다 개양의 적삼 등에도 땀이 내어 배었다 형식은 선영의 적삼에 땀이 배어 그 젖은 자리가 젖었다 컸다 하던 것을 생각하고 방긋이 웃었다 개양은 네? 왜 웃으세요? 하고 웃는다 형식은 개양의 어깨를 만지며 적삼 등에 땀이 배었구려 한다 개양은 얼른 돌아서며 형식의 등을 만져보더니 머뭇머뭇 하다가 여기도 땀이 배었습니다 한다 개양은 형식을 무엇이라고 부를는지 모른다 자기의 집에 놀러오는 동경 유학생들을 그 어머니는 혹 무슨 추사라고도 하고 그저 나리라고도 하고 또 관 앞에 있는 키 큰 사람은 김학사라고도 부르건만은 개양은 형식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형식의 등에 땀이 뱀 것을 보고 나리도 할까 이학사도 할까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여기도 땀이 배었습니다 한 것이다 형식은 그것을 알고 어디 개양이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리라 하여 또 웃으며 개양씨의 얼굴은 술이 취한 것 같이 불꾸려 하였다 개양도 형식이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몰라 주저하던 것을 알았는지 더욱 얼굴을 붉히더니 오빠의 얼굴도 하고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더 숙이고 말을 다하지 못한다 개양은 아까 형식이가 자기를 내 누일세 하던 것을 생각한다 형식이가 개양에게서 들으려던 말은 이 오빠란 말이었다 그러나 개양이가 오빠의 얼굴도 하는 것을 듣고는 미상불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형식은 친누이 하나와 종매가 이삼인 있다 그러나 친누이는 그 시기를 따라 함경도의 삶으로 이래 4-5년간 만에 만나본 적이 없고 방학대를 타서 고향에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먼저 종매 세 사람을 찾아갔다 그 종매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종영을 잘 사랑하였다 그 중에도 형식보다 나이 어린 두 종매는 형식을 만날 때 떠날 때 늘 울었다 시 부모의 앞이라 마음대로 반가운 정을 표하지는 못하나 처음 만나서 오빠 하는 소리와 밥상에 놓은 국에 닭고기를 많이 넣은 것으로 넉넉히 그네 애정을 알았었다 형식이 방학에 돌아가는 것은 실로 이 종매에게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야미리라 계양의 오빠의 얼굴도 하는 간단한 말은 형식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다 형식과 계양은 또 걷는다 그러나 계양은 형식의 손을 잡지 아니하였다 두 사람은 칠성문을 나섰다 길가에는 쓰러져가는 집들이 섰다 철도가 생기기 전에 지나가는 손님도 있어서 술도 팔고 떡도 팔더니 지금은 장날이나 아니면 사랑 그림자도 보기가 어렵다 문 밖에는 문장 모양으로 만든 소위 평상이란 것을 놓고 그 위에는 다 떨어진 벽집 거적을 폈다 어떤 날뛰낡은 탕건을 쓴 노인이 이 더운 때에 때 묻은 무명옷을 입고 할 일이 없는 듯이 평상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하면서 두 사람의 지나가는 양을 본다 그 노인의 얼굴은 붉고 눈에 빛이 있음에 매우 풍채가 늠름하다 형식은 그가 수십년 전 조선이 아직 옛날 조선으로 있을 때 선화당 안에서 즐겁게 논일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고 형식의 고향에도 일찍 그 골에서 내놓으라 하는 번쩍하게 행세하던 사람들이 갑오 아래의 세상의 졸변함에 모두 시세를 잃고 적막하게 지내는 노인이 있음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우뚝 서며 그 노인을 다시 보았다 그 노인도 두 사람을 본다 저 노인도 갑오 년 전 한창 서슬이 푸르렀을 적에는 평양 강산이 다 나를 위하여 있고 천하 미인이 다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였으리라 그러나 갑오년 을밀대 대포 한방에 그가 꿈꾸던 태평시대는 어느덧 깨어지고 마치 캄캄한 밤에 번개가 번쩍하는 모양으로 새 시대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되고 세상은 그가 알지도 못하던 또는 보지도 못하던 젊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철도를 모르고 전신과 전하를 모르고 더구나 자맹정이니 수레정을 알 리가 없다 그는 대동문 거리에서 오리가 못되는 칠성문 밖에 있으면서 평양 성내에서 날마다 밤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에는 선화당이 있을 뿐이오 도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영원히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리니 그는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이 세상 밖에 있음과 같다 형식과 그 노인은 전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글도 통하지 못하는 딴 나라 사람이로다 나고자 과거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아무리 새 세상 이야기를 하여도 못 알아듣다가 세상을 버린 자기의 증조부를 생각하였다 그러고 형식은 그 노인에게 대하여 일종 말할 수 없는 서름을 깨달았다 계양은 형식이가 오래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보다가 형식의 소매를 끌며 어서 가세요 한다 형식은 다시 그 노인을 돌아보고 돌로 만든 사람이다 하다가 아니다 화석한 사람이라 하였다 노인은 한참이나 형식을 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눈을 감고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든다 계양은 가늘게 아시는 노인이냐요? 한다 형식은 계양의 어깨에 손을 놓고 걷기를 시작하면서 네 이전에는 알던 노인이더니 지금은 모르는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고 웃으며 계양을 본다 형식은 생각에 계양이 너는 영원히 저 노인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고 형식은 자기가 처음 평양에 올 때에 이리로 지나가던 생각을 하였다 머리에 흰 댕기를 들이고 간발을 하고 아장아장 이 길로 지나가던 소년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그 소년은 저 노인을 알았다 하였다 대동문 거리에서 커다란 유리창을 보고 놀라고 대동강 위에서 쌩 하고 달아나는 화륜선을 보고 놀라던 소년은 그 노인을 알았다 그러나 그러하던 소년은 이미 죽었다 쌩 하는 화륜선을 볼 때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껍데기에 전혀 다른 이영식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았다 마치 선회당이던 것이 도청이 되고 감사이던 것이 도장관이 된 모양으로 그러고 곁에 오는 계양을 보았다 계양과 그 노인과의 거리를 생각하였다 그 거리는 무강대라 하였다 형식은 어느 집 모퉁이로 돌아서려 할 때 다시 그 노인을 만났다 그러나 그 노인은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한다 계양도 그 노인을 보더니 네? 어떤 노인이야요? 한다 계양 씨는 뭐를 노인이요? 하고 웃을 때 계양은 의심나는 듯이 형식의 얼굴을 본다 가만히 형식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성 및 비탈길로 남쪽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 길지 아니한 풀 잎사귀가 내려 쪼이는 볕에 조공 시들어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형식은 무너져가는 성을 바라보고 저 성을 쌓은 조상의 얼과 저 성이 지금까지 구경한 조상물 성하던 것, 새하던 것과 저 성이 그 동안에 몇 번이나 총알을 맞고 대파를 맞았는고 하는 생각을 한다 비탈 위에 우뚝 섰는 오랜 송이 마치 사랑과 같이 정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할 말이 많으면서도 들어줄 자가 없어서 못하는 듯한 괴로워하는 빛이 보이는 듯하다 계양은 땀을 발발 흘리고 형식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까 자기가 형식에게 오빠 하고 부르던 생각이 난다 계양은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본 사람은 없었다 계양은 그 어머니의 애 딸이요 또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자세히 모름으로 아는 친척이 없었다 그러므로 계양이가 형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이삼인 대건만은 오빠 하고 부를 사람은 없었다 계양뿐 아니라 계양의 주위에는 오빠 누나 하고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계양이 있는 사에는 대개 여자의 사에요 대하는 남자는 대개 기생집이라고 놀러오는 손님뿐이었다 계양은 처음 오빠 하고 불러본 것이 매우 기뻤다 아까 담뱃불을 붙여줄 때보다 형식이가 더 정답게 보인다 하였다 그러고 한 번 더 오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재인들의 무덤 있는 곳에 다다랐다 계양은 앞서서 가지런히 있는 새 무덤을 찾았다 여러 해 동안에 비에 씻겨 내려 원래 작던 무덤이 거의 평지와 같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패를 써 박았던 듯하여 썩어진 조각이 무덤 앞에 떨어졌다 그 곁에도 그와 같은 무덤이 수십 개나 된다 어떠한 무덤에는 서너치 넓이 되는 나무패가 아직도 새로운 대로 있다 계양은 그 셋이 가지런히 있는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월양 형님의 아버지의 무덤이요 이것이 두 올아버지의 무덤이요 하며 이전에는 월양과 같이 왔던 생각을 한다 계양은 월양을 따라 서너 번이나 이 무덤에 왔었다 그 중에도 지난번 월양이가 서울로 가려 할 때 월양은 술을 한 병 가지고 계양을 데리고 왔었다 그때는 따뜻한 늦은 봄날 이 불쌍한 자들의 무덤 곁에는 이른모를 조그마한 꽃이 피고 보통 벌에는 새로운 수수와 쪼가 부드러운 바람이 가볍게 물결이 지더라 월양은 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 술을 따라놓고 말없이 한참이나 울다가 곁에서 우는 계양의 등을 만지며 자기가 서울을 가거든 내가 한 해에 두 번씩 이 무덤을 찾아보아 달라 하였다 그때 계양은 형님의 아버지면 내 아버지요 형님의 오빠면 내 오빠지요 하였다 계양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형식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형식은 가만히 새 무덤을 보고 말없이 섰다 그 눈이 크고 콧마루가 높고 키가 크고 평생 몸을 꼿꼿이 하고 앉았던 박진사를 생각하였다 그가 사랑의 젊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상에서 사가지고 온 석판으로 박은 책들을 가르쳤던 것을 생각하고 그가 포박을 당할 때 내가 잡혀가는 것은 조금 더 슬프지 아니하거니와 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슬프다 하고 눈물을 흘리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영체의 말에 영체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옥중에서 절식 자살하였다는 말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시대의 선구에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였다 박 선생은 너무 일찍 깨었었다 아니 박 선생이 너무 일찍 깬 것이 아니라 박 선생의 동족이 너무 깨기가 늦었었다 박 선생이 세우려던 학교는 지금 도처에 섰고 박 선생이 깎으려던 머리는 지금 사람마다 깎는다 박 선생이 만일 그 문명운동을 오늘에 시작하였던 들 그는 사회에 핍박은커녕 도리어 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 시대가 올마갈 때마다 이러한 희생이 있는 것이었니와 박 선생처럼 참혹한 희생은 없다 지금 그 며느리 두 사람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거니와 이제 영체까지 죽었다 하면 아주 박진사의 집은 멸망한 것이라 형식의 집도 거의 멸망하다가 형식이 한 사람만 남고 박진사의 집도 거의 멸망하다가 영체 하나만 남았었다 그러나 이제 영체 죽으니 영체의 집은 아주 이 세상에 시도 없이 되고 말았다 수십여 호 되던 박씨 문중이 신미혁명에 다 쓰러지고 오직 하나 담았던 박진사의 집이 신문명운동의 희생이 되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일문의 운명도 알 수 없고 일가의 운명도 알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게 이 무덤을 보고 슬퍼하지는 아니하였다 형식은 무슨 일을 보고 슬퍼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즐거웠다 형식은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산자를 보고 즐거워함이 옳다 하였다 형식은 그 무덤 밑에 있는 불쌍한 은인의 썩다가 남은 뼈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그 썩어지는 살을 먹고 자란 무덤 위의 꽃을 보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다 그는 영체를 생각하였다 영체의 시체가 대동강으로 동동 떠나가는 모양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슬픈 생각이 없었고 곁에 섰는 계양을 보며 한량 없는 기쁨을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혼자 놀랐다 내가 어느덧에 이대로 변하였는가 하였다 형식은 너무 놀라서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쥐었다 형식은 어저께 영체의 편지를 보고 울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슬퍼하였다 그러고 밤에 차를 몰고 올 때에도 남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남 모르게 눈물을 씻었다 더구나 아까 경찰서에서 영체가 아주 죽은 줄을 알 때 형식의 몸은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간 듯 하였다 그러고 계양의 집을 떠나 박선생의 무덤을 찾아올 때에도 무덤에 가거든 그 앞에 엎드려 실컷 통곡이라도 하리라 하였었다 그리 하였더니 이것은 웬일인가 은사의 무덤 앞에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려 하였으나 조금 더 슬픈 생각이 아니 난다 사람이 이렇게도 갑자기 변하는가 하고 혼자 빙글에 웃었다 계양은 형식의 모양이 수상하다 하였으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형식은 이렇게 살 풍경한 곳에 오래 섰는 것보다 계양의 손을 잡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음을 걷는 것이 좋으리라 하여 자 갑시다 하였다 계양은 이상하다는 듯이 어디로 가셔요 집으로 갑시다 북망산에 아니 가시고요 거기는 가서 무엇하오 가면서 이야기나 합시다 영채씨가 여기 왔던 행적이 없으니까 아마 아무데도 아니 왔던 게지요 하고 계양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영채는 죽은 사람으로 작정하고 계양의 집에 들어와와 노파는 2, 3일 평양에 있는다 함으로 자기 혼자 그날 저녁 차로 서울에 올라왔다 평양을 떠날 때 노파는 문 밖에 나와 형식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영채를 찾아주시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다만 계양을 떠나는 것이 서운할 뿐이요 영채를 위하여서는 별로 생각도 아니 하였다 형식은 차 속에서 꿈이 깬 듯하다 하면서 여러 번 웃었다 평양서 올라올 때 형식은 무한한 기쁨을 얻었다 차에 같이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사랑을 끌고 모두 다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듯 하였다 차 바퀴가 궤도에 깔리는 소리조차 무슨 유쾌한 음악을 듣는 듯 하고 차가 철교를 건너갈 때와 구를 지나갈 때 나는 소요한 소리도 형식의 귀에는 웅장한 군악과 같이 들린다 형식은 너무 신경이 흥분하여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창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어스름한 달빛을 어렴풋하게 보이는 황해도 연산을 보았다 산들은 물먹으로 그린 묵화 모양으로 골짜기도 없고 나무나 돌도 없고 모두 한빛으로 보인다 달빛과 밤빛과 구름빛을 합하여 커다란 뜻으로 종이 위에 형체 좋게 그린 그림과 같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의 정신도 실로 이와 같았다 형식의 정신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욕망과 기쁨과 사랑과 미워함과 모든 정신작용이 온통 한 대 모이고 한 대 녹고 한 대 뭉치어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비교 말하면 이 모든 정신작용을 한 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맑은 물을 두어 장작불을 떼어 가며 그 솥에 있는 것을 회회 뒤져서 온통 돋고 풀어지고 섞여서 엿과 같이 죽과 같이 된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이때 형식의 정신작용은 좋게 말하면 가장 잘 좋아한 것이요 좋지 않게 말하면 가장 혼돈한 상태더라 엷은 구름 속에 가려워진 달빛이 산과 들을 변하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든 모양으로 그 달빛이 형식의 마음에 비치어 그 마음을 녹이고 물들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들어 놓았다 형식의 눈은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게 반짝반짝하고 형식의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게 흐물흐물 한다 형식의 몸은 차가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고 형식의 귀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다 형식은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려고 아니하고 눈과 귀는 특별히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도 아니한다 형식의 귀에는 차에 가는 소리도 들리거니와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무한히 먼 공중에서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와 무한히 작은 애틀의 분자에 흐르는 소리도 듣는다 매와 들의 풀과 나무가 밤동안에 자라노라고 바삭바삭하는 소리와 자기의 몸에 피 돌아가는 것과 그 피를 받아 즐거워하는 세포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그의 정신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던 혼돈한 상태에 있고 또 천지가 노세하여서 없어지는 혼돈한 상태에 있다 그는 하느님이 장차 빛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려고 고개를 기울이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양을 본다 그러고 하느님이 모든 결심을 다 하고 나서 팔을 걷고 천지의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양을 본다 하느님이 빛을 만들고 어두움을 만들고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을 만들고 기뻐서 빙글에 웃는 양을 본다 또 하느님이 흙을 파고 물을 기르다가 두 발로 잘 반죽하여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코에다가 김을 불어넣음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목숨이 생기고 피가 돌고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양이 보인다 그러고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한 흙덩이다가 그것이 숨을 쉬고 소리를 하고 또 그 몸에 피가 돌게 되는 것을 보니 그것이 곧 자기인 듯하다 이에 형식은 빙긋이 웃는다 옳다 자기는 목숨 없는 흙덩이었었다 자기는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던 흙덩어리였었다 자기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만물을 보지도 못하였었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였었다 서록 만물의 빛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는 오직 애틀의 물결에서 지나지 못하였었다 자기는 그 빛과 그 소리에서 아무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무 뜻도 찾아낼 줄을 몰랐었다 지금까지 혹 자기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마치 곰으로 만든 인형의 배를 꼭 누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과 같았었다 그러므로 그 웃음과 울음은 결코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여 전혀 타동적이었었다 자기가 지금껏 옳다 그르다 슬프다 기쁘다 하여 온 것은 결코 자기의 지혜 판단과 정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여 온전히 전습을 따라 사회의 습관을 따라 하여 온 것이었다 예로부터 옳다 하니 자기도 옳다 하였고 남들이 좋다 하니 자기도 좋다 하였다 다만 그뿐이로다 그러나 예로부터 옳다 한 것이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남들이 좋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게는 내 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다 내 지와 내 의지에 비추어 보아 옳다든가 좋다든가 기쁘고 슬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면 내게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내가 옳다 하던 것도 예로부터 그르다 함으로 또는 남들이 옳지 않다 함으로 더 생각하지도 아니하여 보고 그것을 내어 버렸다 이것이 잘못이로다 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린 것이로다 자기는 이제야 자기의 생명을 깨달았다 자기가 있는 줄을 깨달았다 마치 북극성이 있고 또 북극성은 결코 백랑성도 아니여 노인성도 아니여 오직 북극성인 듯이 따라서 북극성은 크기로나 빛으로나 위치로나 성분으로나 역사로나 우주에 대한 사명으로나 결코 백랑성이나 노인성과 같지 아니하고 북극성 자신의 특징이 있음과 같이 자기도 있고 또 자기는 다른 암으로 한 사람과도 꼭 같지 아니한 지와 의지와 위치와 사명과 색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형식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형식은 웃으며 차창으로 내어다 본다 차는 지금 신막 남천역을 지나 경의 철도 중에 제일 산이 많은 옛날 금천 큰 곡의 근방으로 달아난다 초생달은 벌써 넘어가고 창밖은 캄캄하다 달빛이 없는 것이 도리어 산들의 모양을 보기에는 편하다 하늘과 산과의 경계는 굵은 부츠로 되는대로 구불구불하게 그린 곡선 모양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 왈쾅왈쾅하는 차파키 소리 사이로 산 강물이 조약들 많은 여울로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기관차 굴뚝으로 나오는 불빛에 조그마한 산골짜기의 초가집 두어 개가 번적 보이고 혹 오랜 가물에 얼마 안이 되는 물이 가기 싫은 듯이 흘러가는 산강의 한 토막도 보인다 차가 산모통일을 돌아설 때 저 변 컴컴한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반짝 한다 그 불빛이 차가 달아남을 따라 깜빡깜빡 있다가 없다가 함은 아마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리워짐인 듯 그 불은 꽤 오랫동안 형식의 차창에서 보인다 형식은 물끄러미 그 불을 본다 저 불 밑에는 누가 앉아서 무엇을 하는고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잠들여 놓고 혼자 일어나 지아비와 아이들의 누더기를 깊는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바늘구멍을 찾지 못하여 연방 불을 도두고 눈을 비비는가 그러다가 아 늙었구나 하고 깊던 누더기에 굵은 눈물을 떨구는가 그때 아랫목에서 자던 알른 어린이가 꿈에 놀라서 우는 것을 껴안고 먹는 것이 없어서 나지도 아니하는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알른 애아들을 가운데 놓고 늙은 내가 자리 위에 서서 번갈아 아들의 몸을 만지고 번갈아 울고 위로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 내려다 봅소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형식은 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부모를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아직 젊었으나 아버지는 오십에 넘었으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 그 병이 낫기까지 목욕 재개하고 자기의 곁에서 밤을 새우던 것과 자기가 혹 눈을 뜨면 아버지는 자기의 눈을 보고 그 아들이 눈을 뜨는 것이 무한히 기쁜듯이 빙글에 웃으며 자기의 손을 잡던 것과 아직 삼십이 다 못된 자기의 어머니는 고남을 이기지 못하여 앉은 대로 졸던 것이 생각이 난다 형식은 잠깐 취연하다가 다시 그 불을 본다 천지가 온통 캄캄한 중에 오직 불 하나가 반짝반짝 하는 것과 세상이 다 잠을 다 깊이 들었을 때 그 불 밑에 혼자 깨어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형식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세인 듯 하였다 차가 또 어떤 산모통일을 돌아섬해 그 불은 그만 아니 보이게 되고 말았다 형식은 서운한 듯이 머리를 창으로 끌어들였다 차실에 같이 탄 사람들은 다 깊이 잠이 들었다 바로 자기의 맞은편에 누운 어떤 노동자 같은 소년이 추운 듯이 허리를 구부린다 형식은 얼른 차창을 닫고 자기가 깔고 앉았던 담요로 그 소년을 덮어주었다 그 소년은 아마 어느 금광으로 가는지 흙 묻은 무명 고의를 입고 수건을 말아서 머리를 동였다 머리는 언제 빗었는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뭉쳐지고 기밑과 목에는 오래 묵은 때가 껴있다 역시 조그마한 흙을 묻은 보통이로 베개를 삼았는데 그 모퉁이를 묶은 종이로 끈 녹근이 걸상 밑으로 늘어졌다 형식은 그 녹근을 집어 보퉁이 밑에 끼웠다 소년의 굵은 배로 만든 조끼 호주머니에는 국수표 권련값이 조금 보이고 그 속에는 물부리가 넓적하게 된 권련이 서너 개나 보인다 아끼는 권련이로구나 하고 형식은 빙글에 웃으면서 자기의 조이를 만져보았다 그러고 담배를 붙일 생각이 나서 한 대를 내었다 형식은 그 권련에 불을 붙여 길게 빨았다 그때 담배 맛은 특별하였다 형식은 다시 차시를 돌아보았다 어떤 일본 부인이 잠을 깨어 정신없이 사방을 둘러보고 두어 번 머리와 목을 만지며 무엇을 찾는 듯이 기웃기웃 하더니 도로 신현대에 엎디어 잠이 든다 형식도 내일의 고날 것을 생각하고 한참 잘이라 하여 수건을 창문턱에 접어놓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식의 정신은 더욱 쇠락을 할 뿐이요 암만 하여도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그래도 잠이 들까 하고 눈을 감은 대로 찻바퀴 소리를 세웠다 형식의 정신은 마치 풍랑이 참식한 바다 모양으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형식의 머리에는 영체와 선영과 노파와 배학강과 이희경과 또 칠성문 밖에서 보던 노인과 박선생의 무덤과 계양과 이러한 것들이 순서 없이 번쩍번쩍 떠나온다 형식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혹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혹 성난 듯이 입을 내어밀고 눈을 흘깃흘깃하기도 하고 혹 나무로 새겨놓은 듯이 시침이 떼고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영체의 모양이 오래 보이고 또 자주 보인다 형식은 곁에 놓인 가방을 생각하였다 그 속에 있는 영체의 편지와 지환과 칼이 눈에 보인다 형식은 오싹 소름이 끼치며 번쩍 눈을 떴다 아, 내가 잘못함이 아닌가 내가 너무 무정함이 아닌가 내가 좀 더 오래 영체의 거처를 찾아야 오를 것이 아닌가 설사 영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체라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던가 그러고 대동강가에서 서서 뜨거운 눈물이라도 오래 흘려야 할 것이 아니던가 영체는 나를 생각하고 그 몸을 죽였다 그런데 나는 영체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지 않아 아, 내가 무정하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였다 남대문을 향하고 달아나는 차를 거꾸로 세워 도로 평양으로 내려가고 싶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마음은 평양으로 끌리면서 몸은 남대문에 와버렸다 형식은 숙소에 돌아와 조반을 먹고는 곧 학교에 갔다 노파가 얼굴에 몹시 고난 모양이 보이는데 오늘은 하루 쉬시지요 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지나간 사흘 동안에 너무 정신을 쓰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얼굴에 졸리는 빛이 보이도록 몸이 피곤하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 첫 시간에는 4년급 영어가 있다 어저께도 쉬고 오늘도 쉬면 연하여 이틀을 쉬게 된다 형식은 이것이 괴로웠다 형식은 병이 있기 전에는 아직도 학교 시간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감기가 들어 여간 두통이 나고 열이 있더라도 억지로 학교에 출석하였다 그러고 돌아와서 병이 더 치더라도 형식은 내 의무를 위함이라 하여 스스로 만족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한 시간을 편안히 쉬기 위하여 백여 명 청년으로 하여금 각각 한 시간을 허송하게 하는 것을 큰 제약으로 한다 그러나 형식이가 이처럼 열심히 학교에 가는 데는 의무라는 생각밖에는 더 큰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이렇다 형식은 외롭게 자라났다 형식은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형제 자매의 사랑도 모르고 자라났다 그뿐더러 형식에게는 사랑하는 동무도 없었다 나이 같고 성비가 서로 맞는 동무의 사랑은 여간 형제 자매의 사랑에 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형식은 일정한 처소에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동무를 사귈 기회가 없었고 또 불쌍하게 돌아다닐 때에는 동무 될 만한 아이들이 형식을 천대하여 동무로 여겨 주지를 아니하였다 형식이 열두 살 적에 그 족제 하나를 심히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족제는 형식과 동갑이요 이전에는 글도 같이 읽었었다 한 번은 형식이가 그 족제의 집에 놀다가 밤이 깊었다 그때 형식은 그 족제와 한자리에서 자게 된 것을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축소되는 당숙의 집에 갈 수도 있건만은 어두워서 못 가겠다 때를 쓰고 같이 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족제는 내 옷에는 이가 많더라 하고 크게 소리를 쳐 온 집안 사람이 다 소리를 듣게 하였다 그때 형식은 섭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나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에서 뛰어나온 일이 있었다 과연 형식의 옷과 머리에는 이가 많이 끓었었다 이러함으로 어린 형식은 동무의 사랑조차 맛보지 못하였다 그 후 박진사의 집에 와서는 자기보다 십여세 우이 되는 사랑과는 같이 있었고 경성에 올라와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형식이가 동무의 재미를 보려면 될 수 있던 때는 동경 유학하는 동안이었다 동경에는 자기와 연갑되는 소년이 많았었다 그래서 동무의 목마른 형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네와 친하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어려서부터 세상에 부대껴왔으므로 어느덧 소년의 어여쁜 빛이 쓰러지고 얼굴에나 마음에나 노성한 어른의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와 연갑되는 소년들과 친하려 하여도 그 소년들이 마음을 허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형식은 그 소년들에게 비하여 학문의 정도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그 소년들은 형식을 선배 모양으로 공경하는 생각은 가지되 어깨를 겹고 손을 잡고 동무가 되려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소년들은 형식을 대하면 가댁질 하던 것도 그치고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십시오 하였다 형식도 할 일 없이 안녕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 번은 형식이가 자기보다 두어 살 아래되는 소년을 붙들고 여보 나하고 동무 되십시다 너 나하고 지내십시다 하였다 그 소년은 농담인 줄 알고 네? 하면서 모자를 벗고 경례하고 달아났다 그 후에는 기회 있는 대로 소년들의 동무가 되려 하였으나 소년들은 해에 웃고는 경례를 하고 달아났다 마침내 형식은 소년의 동무가 되어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고 지금까지 평생 자기보다 십여 년이나 어른 되는 이와 친구와 되어 왔다 형식은 일찍 이렇게 자탄하였다 나는 소년 시대를 건너뛰었어 소년 시대를 보지 못한 형식의 마음은 과연 적막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인생의 한 권리를 빼앗겼다 하였고 또 그러고 그 권리는 인생에게 가장 크고 즐거운 권리라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형식은 적막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길게 한숨을 쉰다 그러다가 스물한 살에 경성학교의 교사가 되어 여러 소년들과 가까이 접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소년들이 선생님 하고 슬슬 피할 때 형식은 여전히 적막한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중학교에 입학을 하여 저 소년들과 같이 놀아보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형식은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가 학생들에 대한 이런 일동은 어느 것이나 뜨거운 사랑에서 안이 나옴이 없었다 형식은 어린 학생들의 코도 씻어주고 구두 끈과 옷걸음도 메어 주었다 어떤 교사들은 형식이 이렇게 함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형식이가 학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을 좋지 못한 뜻으로까지 해석하였다 더구나 형식이가 이희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필경 희경의 얼굴을 탐내어 그러한 것이라 하며 어떤 자는 형식과 희경의 더러운 관계를 확실히 아노라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형식도 어떤 친구에게 충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희경도 동창들 사이에 좋지 못한 조롱을 받은 일도 있으며 희경이가 우등을 하는 것은 형식의 작간이라 험구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형식은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였다 만일 학생들 중에 사람의 피를 마셔야 살아나리라 하는 병인이 있다 하면 형식은 달게 자기의 동맥을 끊으리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 중에도 이희경 같은 몇 사람에 대하여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듯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